자, 18년 3월 학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자, 불확실하고 멀린 후 쾌락보다 가까이 있는 쾌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고통을 겪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현 세대와 또 미래 세대 사이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호해적이라 그래요. 호해적. 서로 도움, 혜택을 주고받는다. 호해적. 그래서 호해적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가는 좀 이제 잔혹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린 미래 세대 고려할 필요 없다. 미래 세대는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 나 같은 경우는 인간은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 세대와 동일한 인간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완전히 다르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과거 세대가 현 세대에 도움을 주었듯이 현 세대 역시 미래 세대에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 미래 세대에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자, 기억 한번 보시면 가, 현 세대와 달리 미래 세대는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죠. 가에서 뭐라 그러죠? 미래 세대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현 세대는 도덕적 권리를 갖잖아요. 그래서 현 세대와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도덕적 권리를 고려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1번 기억은 그냥 아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가.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가의 핵심 주장이죠. 미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고통을 겪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현 세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디귿, 나. 세대 간 연속성을 근거로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과거 세대가 현 세대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그래서 현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도움을 줘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을 우리는 고려해서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디귿이 맞는 이야기. 자, 리얼. 가나. 공통이라는 건데 현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대상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나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자고 하죠. 미래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현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대상만을 이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도덕적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만의 입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리얼은 가만의 입장이라서 공통으로 나와 있는 이 리얼 선지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